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네요 저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귀에 무선 이어폰 꽂고 계신 거 감으셨죠? 제가 빼드릴게요 저도 무선 이어폰 많이 쓰는데 편하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귀에 피로도 해도 안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또 귀 관리도 아무래도 잘 안되고 계속 꽂고 있다보면 그래서 오늘 청각 괜찮은지 확인하고 오랜만에 가면 진행이라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관리를 잘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리하기 전에 일단 저선소독부터 하고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은 제선소속은 마쳤으니까 이제 청각 체크하기 전에 먼지 한번만 가볍게 털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아무래도 귀가 눈 옆쪽에 있다보니까 미세한 먼지 같은 것들은 신경을 안쓰게 되는데 이렇게 관리받으러 한 번씩 털어내주고 관리해주면 좋잖아요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어폰도 좋기시니까 청각 괜찮은지 처음 확인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드릴게요 머리 굽새로 확인 도와드릴건데 별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 굽새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잘 체크가 되고 있는지 살짝 간질간질할 수도 있으니까 머리 뒤가 간질간질할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을 즐겨주세요 어떤가요? 방금 소리고스 사용해서 청력 한번 테스트 간단하게 해봤는데 소리에 멀어짐이나 가까운 지목은 소리에 멀어짐이나 가까운 지목은 좌우로 움직이는게 잘 체크가 됐나요? 소리가 잘 체크됐으면 다행이네요 귀가 부사한가봐요 어디서 이건 주워들은건데 귀 청력이 소모가 제일 많이 빠르게 된대요 근데 요즘은 백세시대잖아요 오래오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린날부터 청력관리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관리를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그때 관리받고 나서 잘 주무시고 잘 관리하셨나봐요 관리도 중요하지만 잘 자는게 모든 신체 기능에 회복해도 중요하다보니까 오늘도 관리받으면서 한숨 푹 자셔도 돼요 그럼 체크했으니까 이제 관리 시작할게요 먼저 큰 귀지부터 핀셋으로 골라내고 그 이후에 디테일한 관리 들어갈게요 잘 제거된 것 같고 고향 쪽도 한번 플래시 비춰서 귀 안에 또 전혀 뭔가 없나 보고 디테일하게 제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푹 자요 귀 청소는 끝났고 요즘 마스크도 끼고 하느라 귀에 피곤할텐데 귀에 조금 혈자리 좀 들러주고 마무리로 크림 발라드릴게요 어 지금 지금 발라드릴거는 쿨링 젤인데요 날씨가 춥지만 차가운 크림을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면 오히려 그래서 근육의 이완이 빠르다고 그래요 근육의 이완이 빠르다고 그래요 그니까 마무리로 근육 이완시켜드릴게요 제 이완된 귀를 가지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오늘 귀 관리는 어떠셨어요? 오늘 귀 관리는 어떠셨어요? 그래도 귀 상대가 양호하다는 말도 듣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해서 조금 마음이 안심드는 관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어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 많았고 잘 짜요 잘 짜요 잘 짜요 잘 짜요 잘 짜요 잘 짜요 오였습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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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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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늘 하루 잘 보냈어? 나는 오늘도 바쁘게 보내고 오늘 좀 짐 정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짐 정리를 오다다다다 하고 지금 씻기 전에 너랑 조금 수다 털고 씻고 자려고 이렇게 전화 걸었는데 잘 준비는 다 했어?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래가지고 긴장 조금 풀라고 내가 이렇게 전화했지 이런 친구는 나밖에 없을걸 너랑 통화하다 보면 나도 조금 노곤노곤해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화장 안 지우고 잘까봐 조금 걱정되긴 한데 자기 전에 통화도 하고 다이어리도 쓰고 잘 준비하고 나는 웬만하면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날 갖고 나가려고 짐을 조금 챙겨놔 그래서 나도 짐 챙기면서 너한테 중요한 데이를 위한 꿀템을 조금 소개해줄게 괜찮지? 일단 오늘 하루 끝냈으니까 다이어리 조금 쓰고 얘기하자 나는 아무래도 다이어리를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원슬리에는 그날이 있었던 중요한 사건 정도를 쓰고 데일리에다가 조금 내 오늘 하루 감상을 많이 쓰는 편이야 그냥 오늘은 그랬었다 이런 느낌 다이어리 꾸미기는 시도를 해봤는데 아 내 취약이 아니더라고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나는 심플한게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너무 잠이 안와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너무 잠이 안와가지고 향초를 조금 피울까 해 너한테 향이 전달되진 않을 거 같은데 그래도 소리라도 듣고 향초의 그 분위기를 푸지 못하지 아마 졸려질거야 아이템을 소개해줄게 아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되게 내가 어떤 렌즈 끼는지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렌즈를 조금 가져와봤어 어 원데이 위주로 많이 가져왔고 너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일단 스칸디올리브라는 렌즈야 사실 나는 스칸디 어 블루랑 헤이즐을 더 좋아하는데 아 블루가 아니라 아쿠아였나 그랬다 근데 원 데이가 편하잖아 한번 끼고 버리면 끝이구 지금 낀거는 스칸디 헤이즐인데 이거는 한 달 낄 수 있는거고 저번에 내가 저번에 ASMR 봤어 앨범 보는거 거기서 낀거는 이거야 오렌즈 스칸디 헤이즐이고 오렌즈 스칸디 헤이즐이고 아 스칸디올리브고 아무래도 진원화장에 잘 어울리는 렌즈인데 혹시 렌즈 많이 끼는 편이면 스페니쉬라는 렌즈 알아 그것보다 이게 조금 더 발색이 진해 그것도 예쁜데 이게 그것보단 조금 더 발색이 진해 근데 나는 헤이즐 색깔 같은 경우는 어 일상에서도 많이 끼는 편이야 지금처럼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어 너가 조금 화장을 진하게 할거라면 이거는 어 리얼핏 브라운 리얼핏 에브리데이 브라운 이라고 적혀있는데 아 홍채브라운 일단 홍채브라운 근데 어 막 가까이서 눈을 마주칠 일 있을 때 렌즈가 너무 잘 보이면은 상대방한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리고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싫은데 연하게 하고 싶은데 렌즈를 끼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이거 추천해줄게 되게 자연스러워 일단 이것도 소클라인이 없고 어 되게 눈동자 랑 흡사해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 찾으면은 이거를 난 추첨하고 이거는 앞에 내가 보여줬던 렌즈들보다는 조금 테두리가 있어 그러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면이더라고 어 라일리 파스텔 원데이 핑크색상인데 핑크 말고 다른 것도 예뻤어 그리고 핑크색 원데이 렌즈가 되게 안은하더라고 그래서 사봤는데 그래서 사봤는데 이거 나쁘지 않아 화장이랑 톤앤매더를 맞추고 싶은데 브라운이랑 그레이가 질릴 때 있잖아 그 그 되게 괜찮았어 핑크색인데 너무 어여치 그리고 이거 이거는 렌즈를 끼든 안 끼든 요즘에 가을이기도 하고 이제 많이 건조하잖아 그래서 내가 약국에서도 눈물을 많이 샀는데 근데 이거는 처방받았어 기존 약국에 파는 눈물질보단 조금 더 진덕진덕하거든 묽은거 쓰면 나는 뭔가 눈물 넣는데 또 놔야되고 또 놔야되고 촉촉함이 유지가 안되서 이거 처방받았는데 괜찮아 내가 그리고 이거는 캡슐용 가글이래 근데 내가 입이 뭔가 텁텁한 걸 너무 싫어하는데 가끔 입이 좀 텁텁하면 양치를 한지 얼마 안돼도 뭔가를 먹고나면 텁텁해지잖아 근데 일단 내가 그 상태를 싫어하고 그 상태에서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도 싫어 뭔가 나 자신이 싫어 그러면 근데 또 가볍게 나가고 싶으면 작은 가방 들고 다니는데 작은 가방에는 이만한 가글을 두께 이만하고 이만한 가글을 들고 다니는게 너무 귀찮은거야 부피 차지가 너무 심해서 근데 이걸 발견했어 내가 드럭스토어에서 이걸 발견해서 사봤는데 양이 되게 여러가지가 있더라구 근데 이게 어 밥먹기 전후나 중요한 일정촌이나 냄새가 강한 음식 섭취후에 먹으면 된대 근데 물이랑 같이 삼켜도 되고 그냥 터트려서 씹어도 된데 터트려서 씹으면 좀 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고 먹으면은 서서히 효과가 난다더라구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작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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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앓자 작은데 되게 확실한 효과를 주더라구 그래서 너도 뭐 같이 밥먹고 얘기 나누고 하다가 입덮덮한게 신경쓰여 근데 그렇다고 양치를 하고 올 순 없어 그럴 때 이거 한번 사봐 이게 되게 여러개 들어있거든 근데 난 이렇게 톡톡 그 약 처럼 점선이 나있어서 점선 따라서 잘라서 작게 들고 다녀 이거 추천할게 너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면 챙겨먹는거 엄청 고농축 비타민이야 그래서 비타민말고 종합용량제라고 해야되나 그래서 이거 먹고 나면 굳이 다른 영양제를 밀크시슬말고는 안챙겨먹는데 되게 피곤하고 눈 안터지는 피곤할때 이거 챙겨먹다보면 괜찮더라고 그래서 입원을 좀 조금 수월하게 했어 이것도 좋죠 가끔 막 그럴 때 있잖아 너무 피곤한데 눈이 안터져서 되게 막 이렇게 터질 때 아무래도 너무나 눈이 안터지면 진짜 졸려보여가지고 원래도 조금 그렇게 생긴 편인데 너무 졸려보여서 영양제를 챙겨먹었는데 괜찮더라구 단기적으로 보고도 나쁘진 않은거 같더라고 사실 필요할때만 먹으면 되지않겠어 그리고 나는 향수를 꼭 챙겨다니는데 너는 뿌리는 위치가 딱 있어 그리고 목뒤 가끔 무릎 그정도가 나한테 좀 적당하게 발향도 되고 하더라고 손목 안쪽은 너무 빨리 날아가기도 하고 너무 자주 스치고 요즘엔 요즘엔 난 거기다 뿌리고 있어 여전히 향이 너무 좋지 이정도면 너한테 도움이 됐을지를 모르겠네 나름 사실 평소에 다 가지고 다니는거는 본인이 필요한걸 가지고다니다보니까 내가 이게 좋아 라고 추천해주기는 뭐해서 뭔가 공감가면서도 필요할거같은 물건을 한번 챙겨봤어 그리고 마침 활동이 내가 딱 끝나서 나 Feel Good 앨범 나와서 활동했거든 이젠 마무리를 잘했는데 Feel Good 활동하면서 이건 들고 다니기 좀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갑자기 활동하니까 활동했던 생각나네 이번에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활동을 했거든 뭐 봤으면 알겠지만 앨범도 내가 더 소개를 해줬잖아 오랜만에 활동을 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멤버가 전체적으로 되게 설레하면서도 긴장이랑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아무래도 오랜만에 나오는거잖아 그리고 직업특성상 비춰지는 직업인데 오랫동안 뭐 비춰졌다는거는 뭔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걱정이랑 두려움을 안게 되더라고 왜냐면 우리를 응원해주던 분들이 우리를 잊었을 수도 있는거잖아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들 많이 걱정을 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응원을 해주는게 느껴지더라고 응원을 해주는게 느껴지더라고 응원을 해주는게 느껴지더라고 우리를 잊지 않아줬구나 이러면서 되게 이번엔 감사하게 활동했던거 같아 응 그래서 원래 다들 활동하고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에 붙이면 자고 있고 막 이제 샵가야되는데 못 일어나고 이런 경우 진짜 많단 말이야 전화받고 일어나구만 근데 이번엔 이런 경우가 없었어 되게 기분도 그렇고 안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행이지 그리고 우리가 쉬면서도 그렇고 이거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같이 일하시는 스텝분들이랑 기미가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시너지였고 시너지였고 많이 압김받고 우리도 똑같이 스텝분들한테 감사하고 아낌전하고 이러면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 컨텐츠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내가 공감했던 말 중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덕분에 힘든다라는 말이 있었어 맞는 말인 것 같아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을 잘 챙겨야지 싶어 그래서 그리고 또 빨리 나도 너랑 이렇게 전화통화도 하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어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좀 우리한텐 도전이었던 무대를 선보였다면 이 다음에는 조금 더 자리를 잡는 활동으로 만들어야지 싶어 조금 노곤노곤해지고있나 아 맞아 내가 우리는 아무래도 화장도 많이 하고 염색도 많이 하고 이러잖아 드라이도 많이 하니까 그게 머리 두피에 되게 안좋대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예쁨도 중요하지만 뭔가 서서히 나이가 늘면서도 관리를 잘하고 싶어 그래서 되게 3,40대가 기대됐으면 좋겠고 좀 더 내가 많은 걸 알 수 있는 나이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있더라고 머리를 감기 전에 브러쉬질 꼭 해주래 그래 그래야 두피 건강에도 좋고 머리 빠짐도 덜하다고 그래서 습관으로 만들어볼까 생각중이야 생각중이라는거 나가지고 확신이 없어서 내가 잊지 않을 확신이 없어서 암튼 근데 해보려고 머리 빗는거 얼마 안걸리니까 이렇게 큰 브러쉬를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종종 일어난다 이게 뭐라? 어때? 내가 빗으니까 너도 빗고 싶어지지 않니? 어때? 이러니까 조금 대리만족이 돼 지금 브러쉬 가지고 와서 한번 빗어봐 나도 이제 브러쉬질 했으니까 너랑 전화 끊으면 머리 감고 깨끗하게 씻고 자야지 이로써 너는 얼추 이제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랑 얘기도 하고 하면서 잠이 조금 왔어 나에게 지금 찾아왔거든 나도 좀 졸렸지 그래 얼른 자 지금 아니면 또 씻고 자기 힘들라 뭔지 알지 오늘도 너무 고생했고 내일 내일도 잘 보내길 바래 나의 꿀팁을 잊지말고 알았어 이만 이제 끊을게 내가 깜빡하고 얘기를 하나 한 게 있거든 근데 이제 곧 끊을 거기도 하고 잠도 오고 밤이니까 그냥 말할게 말할게 사실 내가 있잖아 안녕하세요 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 준비를 해왔어요 프로미스나인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앨범이 괜찮더라고요 노래도 좋고 뮤비도 좋고 사진도 예쁘고 무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괜찮나요? 그래서 앨범이 두 버전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듣고 보고 밥보고 즐기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짜잔 이렇게 앨범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아기저기 하죠 그러면 이거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펌 안에는 저희의 자켓 사진과 스티커와 포토카드와 미니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저희 멤버 체형인데 아이고 예쁘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희 멤버 9명 있는데 아 다쿠에 쓰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티커네요 여러분들의 다요리 속에 우리의 얼굴이 따란 그리고 이렇게 저희의 이번 앨범 트랙리스트가 들어있고요 이번에 저희 앨범 컨셉이 나만의 취향과 감성으로 가득 채운 작은 공간을 표현한 앨범이 있어요 그게 이 버전이고 그래서 좀 더 각각의 매력을 잘 살리는 사진들이 있는데 저 당사자고 제 멤버라서 제 입으로 칭찬을 하는게 되게 부끄럽고 조금은 자기적일 수도 있지만 예쁘더라고요 멤버들 그니까 퍼주세요 너무 예쁜 사진들 있죠 그리고 제가 있네요 접니다 좀 괜찮나요 이렇게 ASMR 하는 것까지 화장을 화장품을 푸시면서 으깨면서 즐거워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앨범 컨셉 이라던지 자켓 사진 무드를 정하는데도 ASMR이 한복수를 했어요 좋아하기에는 그래서 꾸준히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앨범과 색깔이 똑같은 귀여운 CD가 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트랙리스트와 가사를 조금 알려줄까 합니다 트랙리스트의 순서는 타이틀곡인 Feel Good 부재 시크릿 코드 두 번째 곡은 Weather 세 번째 곡은 별의 밤 네 번째 곡은 Somebody To Love 다섯 번째 곡은 불고기입니다 제가 이 노래들을 처음 들었을 땐 전체적으로 여름에 듣기 좋다 생각했는데 듣다보니까 시기 상관없이 어쩌면 기분에 따라 시기 안 따고 언제나 듣기 좋은 곡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듣는 곡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Feel Good 아무래도 가사에 저희의 컨셉이 많이 녹아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만의 작은 사회가 나만의 감성과 취향으로 가득 꾸며진 공간이 어찌보면 SNS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나만의 감성으로 가득 채운 작은 공간이니까 나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나 그래서 가사를 보면 가사를 보면 가사를 보면 여기서 대시간은 슬로우 다른 시선은 단어 대기로 화사 풀링 지금 기분에 막혀 Feeling 해 해 제 파트네요 이제 어서 들어와 날 더 알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는 날 만나보고 싶다면 궁금하다면 팔로우 아무 말도 막 어 이건 나의 비밀 계정 같은 거 음 그런 거니까 그리고 후렴구 이제 어질어질해 Feel Good 아찔아찔해 Feel Good 지금 내 기분은 Rainbow in the sky 사뿐히 밝고 나갈 And Let me tell you About my side Give me that 다가와 차가워 조금 다른 데를 만나게 해줄게 Cause I feel so good 입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 중에서 연이가 이제 작곡 작사에 참여한 곡이 있는데요 별의 밤 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아무래도 가장 늦은 밤 새벽에 듣기 좋은 되게 서정적인 곡이에요 가사를 보면 자 어디가 좋을까요? 해맑던 우리 어제와 알 수 없는 내일조차 감싸 안아줘 스타일라이프 내가 먼저 다가갈게 이젠 내가 날 빛줄게 아무말 없이 안하죠 아무 말 없이 안하죠 그대로 날 기다려줘 너로 날 채울 수 있게 이대로 With me 되게 서정적이죠 가사가 그리고 또 저희 이제 4번째, 3번째 트랙에 Somebody To Love 불고기 라는 곡에 어 Somebody To Love 은 새롬언니 5번째 곡 불고기는 새롬언니랑 지원이가 함께 작사에 참여했어요 somebody to love 은 되게 설렘이 가득한 곡입니다 간질간질한 가사에요 아주 가사 자체가 간질간질한데 막 하루를 마치고 이불 속에 들어와 눈 감고 제일 먼저 오지않은 내일에 날 봤나 음 더 날까 사실 대상이야 뭐 꼭 말하려 한건 아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 심장에 꽃이 펴 내가 한 말 다 잊어 잊지마 나 부끄럽나봐 헬로 헬로 이제야 용기네 이사해 날 보고 새침대기라 놀리던 너 나도 소심한걸 헬로 손을 대줄 때 너에겐 따라갈거야 무더운 여름 끝에서 놓지말자 의리가 좋아 아주 간질간질하죠 그리고 다섯번째 곡 물고기는 되게 가사가 뭐랄까요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귀여워요 이게 물고기라는 제목답게 물고기의 밑에서 가사가 쓰여졌는데 일단 처음 가사가 방하늘 헤엄치는 중 기분좋아 완전 신나게 너는 중 베이비 혼자 놀길에 배끝 보란듯 놀아 밤껏 놀아 종일 둥둥 떠다니듯 귀엽죠 왔다갔다 뒹굴거릴 때 난 커다란 세상을 다 가진 느낌 너도 놀러올래? 몰래 놀러올래? 정말 짜릿달짜릿할거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 이제 다른 앨범인데요 이거는 이제 각자의 작은 비밀공간이 아니라 어 그 비밀공간에 있던 멤버들이 만나서 파티를 하는 부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니컷이 많고 어 옷의 톤이나 스타일링이 조금 더 동일 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색다른 저의 모습과 멤버들과 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건데 이런식으로 아이고 예쁘네 여러분 저예요 어떤가요? 좀 지금 모습이랑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예요 이런 앨범이고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되게 자켓촬영을 자연스럽게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실제로 촬영 분위기도 되게 즐거웠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의 앨범들이 좀 더 컨셉을 많이 표현한 앨범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즐겁고 저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많이 담긴 앨범이었어서 촬영하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촬영장이 연이동이었어요 연이동이었어요 여기 촬영장소가 연이동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분위기도 되게 살짝 서정적이고 고즈녁한 느낌이 있고 제가 고즈녁한 장소들을 좋아하거든요 되게 조용 조용하고 감성있고 맛있는 커피 많고 그런 장소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도에 찜해놨던 커피 가 맛있는 카페를 본다거나 매니저님한테 부탁해서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그 장소에 맛있다고 유명한 탕집도 까보고 그랬습니다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자켓에 예쁘게 실려야되니까 이날 수분조절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탕이 엄청 엄청 땡기는 상태였어서 촬영이 끝나고 그 촬영장에 오기 전에 미리 사뒀던 도넛을 챙겨가서 끝나자마자 먹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찾기 비하인드라든지 이런게 풀리고 나서 따로 올리고 싶어요 올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제 SNS에 올릴 예정이니까 귀엽게 심심하면 한번 봐주세요 되게 ASMR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는데 제가 앨범 로 찾아뵙게 된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근데 오랜만에 나온 앨범인 만큼 저희와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고민이 노력이 들어간 앨범이기도 하고 애많이 쓰는 앨범이니까 좀 더 색다른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싶었고 뭔가 기존에 있던 분아보다 좀 더 레벨업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니까 노래도 무대도 뮤비도 궁금하시다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안자고 이걸 듣고 있는 분들만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ASMR 듣는 분들은 센스가 있으시니까 그전에 잠드셨어도 제 부대 한 번쯤은 봐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쵸? 그쵸? 오늘도 만나서 반응하고 봐줘서 고맙고 잘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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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자자 고맙습니다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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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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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은 내가 화장을 해주러 왔어 근데 저번부터 자꾸 화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 화장법을 많이 물어보길래 내가 평소에 고민없이 짓는 어 정의의 멤버들로 너를 화장해줄거야 나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내가 화장을 해주면 내 얼굴처럼 되지 하지 않을까 생각중이야 오늘 화장도 똑같이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도 기초화장은 하고 와줬네 혹시 모르니까 좀 베이스가 빌릴 수도 있잖아 그냥 수분 젤 같은 것만 한번 더 바르고 할까 구렝 구렝 이건데 이건만 바르면 사실 되게 건조하거든 왜냐면 어 알로에잘만큼은 아닌데 날라가 이게 그래 근데 내 피부에는 잘 맞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크림을 바르는데 오늘은 기초화장은 하고 왔으니까 이거만 이거만 발라줄게 쓰러진 피부에 진정과 장벽화에 도움을 준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듬뿍 흡수시키고 자면 나쁘진 않은 거 이게 체리야 나는 평소에 아침에 붓기도 아무래도 빠져야되고 하니까 얼굴 붓기 좀 빠지라고 이렇게 얼굴에 있는 저는 림프자를 따라서 발라주는데 그러면 기분 탓인지 흡수도 조금 더 빠르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발라줄게 아침에 아침에 부어있으면 되게 화장을 잘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건지 내 얼굴이 못하고 있는건지 헷갈리지 않아? 뭔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내 얼굴이 지금 뭔가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얼굴이 되게 작구나 겨우 이 정도를 다 못 바르다니 아까우니까 내 손에 바를거야 이건 내가 진짜 쓰는거란 말이야 그리고 요즘에 여름이라서 되게 햇빛이 따갑잖아 그리고 이게 여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선크림을 되게 잘 발라줘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고 해가 지낼수록 점점 그 피부에 선상돼있던 기미들이나 이런게 점점 더 진해져서 생긴다더라고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게 아니래 선크림도 발라줄게 선크림도 아니 내가 선크림을 아직 정착을 못했어 못했는데 막 무기자차가 좋다 유기자차가 좋다 뭐가 좋다 또 바른지 진짜 많이 들었어 근데 정착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선크림만 바르는 것도 아닐 뿐더러 화장을 하는데 선크림 때문에 화장이 뜨면 선크림을 결로는 안 바르게 되잖아 그게 화장을 건들질 않으면서 저의 손자단도 잡아주는 그런 제품을 잡고 있단 말이지 이거는 나 지난 언니가 추천해줬는데 일단은 나쁘지 않아서 쓰고 있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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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팍팍팍 이렇게 바르면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화상이 더럽게 무너진대 그러니까 귀찮게는 더 좀 콩들여서 발라주자고요 뭔 느낌인지 알지? 내 손이 촉촉해지고 있어 머리카락 흘러내리니까 앞머리 고정 한번만 해줄게 가운데이션을 발라야겠지 근데 내가 스펀지를 안 가져왔어 애쭈 스펀지를 안 가져왔지만 원래 꽝되신다기라는 말이었잖아 오늘도 그랬듯이 넌 일단 지금 거울을 안 보고 있으니까 내가 잘해줄게 색깔이 예쁜 거 같아 조금 비싼 제품부터 안 비싼데까지 되게 많이 써봤단 말이야 파운데이션을 근데 이거 되게 별다로 없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 괜찮은 거 같아 이것도 그냥 나 스펀지랑 가져왔어 아냐아냐 근데 걱정하지마 내가 잘해줄게 아무 얼굴에 이렇게 찍어넣고 이렇게 잘 찍어넣고 겁내려 보자 없어 없어 이렇게 잘 두드려줄게 이렇게 나는 건조한 매트한 피부 표현을 되게 좋아해서 스펀지를 꼭 쓰는데 촉촉한 거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 너나가 잘 어울릴 수도 있어 그럼 충분해 충분해 그치 다들 화장 순서가 어떻게든 나는 기초 파운데이션 픽서 파우더 쉐딩 눈썹 쉐도우 아이라인 블러셔 입술 입술 하거든 나처럼 해달라 했으니까 그냥 나 데려올게 이거는 픽서야 내가 작년에 샀거든 근데 나는 평소에 화장 수정하는 걸 싫어해 귀찮아 어 찝찝하기도 하고 쿠션을 일단 안쓰기도 하고 그래서 수정을 잘 안하는데 근데 이거 하면은 수정을 안해도 되더라고 잘 안날라가 무너지지도 않고 단점은 수정도 못해 수정을 절대 못해 이 위에다 수정하면 최악이야 진짜 근데 나는 그래도 수정을 안해도 되는 시간이 낀게 훨씬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거 해줄게 눈 감아 눈 감아야 된다 눈 감아 눈 감아 사실 파우더는 벌써 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근데 언제 다 쓴지 모르겠어 근데 아프지 않아 나는 평소에 이렇게 눈썹 코 옆 눈 위아래 팔자주름 입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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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주변 콧망울 파우더 하는데 여기 눈썹 있는데 광이 나면은 안 예쁘대 표정근육 이렇게 말게 이게 많이 있으니까 반짝반짝하면 아무래도 별로인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너도 해줄게 톡톡톡 톡톡 톡톡 해주면 얼굴이 좀 필요없는 광이 없어질거야 이제 너의 원래의 얼굴형 절대 창조하는게 아닌 원래의 얼굴형을 찾아줄게 이렇게 막 파운데이션도 하고 하면 밝아져서 얼굴이 있는 원래 윤곽을 좀 없어질 수도 있잖아 이거는 내가 제일 자주 쓰는 쉐딩인데 이거랑 다른 제품 3구짜리를 쓰는데 그거는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거는 코쉐딩이랑 들고 다니는 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 요리를 잘 털어서 해줘야 이렇게 막 이렇게 안되가지고 좀 털어서 할지 털어서 할지 자연스럽게 예쁘게 될까 조금만 더 조금만 창조 아니니 다시 만들어줬다겠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코쉐딩을 가장 화상에서 중요하다 생각해 얼굴에 중심을 잡아주는 거거든 날 가지고 있는 해명을 자연스럽게 잘 조심스레 경극이 되지 않도록 눈썹 원래 가지고 있는 결이 되게 예쁘다 짱 예쁘네 눈썹도 그려줄게 파우더 타입으로 그리는 걸 좋아해 그래야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해야 되나 눈 앞머리가 진한게 싫은데 내 스킬 나는 펜슬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쉐딩이나 파우더 타입으로 그려주고 있어 이렇게 아 모양 가지고 있는게 너무 예쁘네 괜찮은 거 같아 이제 얼굴에 윤곽은 생겼어 원래 있었지만 둘 중에 뭘로 쓸래? 나는 평소에 이거 둘 중 하나 쓰는데 그냥 이유는 나한테 제일 편하고 제일 잘 어울려 이거 하나만 바를 때도 있고 이거 하나만 바를 때도 있어 이건 하나라기엔 내 코차리네 이걸로 지켜 왜냐면 이게 좀 더 오래됐고 되게 오래됐다는 뜻은 내가 제일 오랫동안 썼다는 뜻이야 나는 여기 이렇게 눈썹 펴 있는데를 한 톤을 좀 넓게 바르는 편이야 눈동자 가운데부터 퍼뜨린 다음에 남은 걸로 넓게 올려주기 남대쪽도 눈동자부터 양쪽을 퍼뜨린 다음에 남은 걸로 블렌딩하기 그리고 겉 브러쉬에 남아있는 걸로 눈 아래로 살짝 괜찮은 거 같아 그지 아 아 아 아 아 나만 볼 수 있구나 갑자기 오늘의 브러쉬도 다 안챙겨왔어 하지만 잘할 수 있어 눈 아래만 이걸로 다시 발라줄 건데 이유는 내가 쓰는 섀도우는 딱 한 편이라서 눈 아래를 많이 바르면 너무 딱해 다크서클 같아 그래서 요런 색으로 발라줄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화장 그대로 하고 있어 아 럿밤 자켓 때 이걸로 아마도 눈 위가 섀도우를 했을 거야 맞나? 어 맞아 이걸로 했어 이거 아니면 이거랑 비슷한 다른 건데 암튼 블러셔로 그때 섀도우를 했었어 다들 이렇게 팔레트 안에 있는 섀도우 브러쉬 진짜 별로인데 가지고 다닐 땐 많이 쓰지 않아 난 그렇거든 이제 눈 아래 요 부분만 요기 더 넓지 않게 딱 요 부분만 난 발라줘 이 라인을 그려줄게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컬러고 이거야 레드 브라운 컬러고 무대 화장할 때는 블랙도 많이 쓰고 하는데 평소에 화장할 때는 좀 답답해 보여서 이거 제일 많이 써 제일 많이 썼다기엔 아직 빠이진 않았지만 눈매를 따라서보단 터졌을 때 보이는 눈매를 따라서만 그리는 편이야 아주 신중한 작업이니까 잠시 가만히 있잖아 잠깐만 눈 뜨고 있어봐 위로 다시 한번만 아래로 맞춰 위로 반죽 쏠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는 보완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네 무대 화장할 땐 확실히 언더에 펜슬을 해 요기 요만큼만 좀 더 시원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해줄게 살짝 펄 있는건데 펄감이 더 보이지는 않아 솔직히 한번만 더 위로 딱 그리고 아냐 오늘 내가 마스카라만 가지고 왔는데 마침 속눈썹 팜이 돼있네 아주 좋았어 이거는 지금 내가 한 반년째 쓰고 있는데 속눈썹이 얇게 아주 얇게 표현되는 건 싫은데 그렇다고 막 바리다리같이 되는 것도 싫고 그냥 고장만 잘 돼있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안 쳐지고 이게 일단은 지금 나한테 제일 그 조건이 부합해서 쓰고 있어 이거는 언더 마스카라 해줄건데 우리 멤버 지원이가 좋다 해서 샀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눈 위에 하긴 별로였고 눈 아래 할때 되게 괜찮더라고 너무 너무 애기 안 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소리 작으니까 아래 좀 잘 발려 하여튼 뒤로 떠봐봐 사용감이 좀 굉장한데 뭐 줄지를 하나 이렇게 줄지를 하나 보면 아주 조금 진짜 아주 조금 배어있는데 줄지를 하나 단종되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거든 이런 색깔이야 블러셔를 조금 넓게 바르거든 이만큼은 발라 근데 좀 위에다 바르고 여기 위에다가 바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웃어도 안 튀어나와 그래서 블러셔를 많이 얹어도 나는 과해지지 않아 전혀 과하지가 않아 그치? 여기 앞광대가 이렇게 살이 뭉긋하지 않아서는 안 괜찮아 그래서 블러셔 할 때 안 웃어도 돼 같은 방향으로 발라주고 봐봐봐 괜찮을 것 같아 안 펴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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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매 조금 더 줄게 진한 색이랑 섞어서 옆으로 옆으로 봐줘 뒤로 괜찮네 입술은 이거 두개 있거든 뭘 발라줄까? 아이 내가 정할게 이게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이걸로 발라줄게 근데 이 입술색이야 그냥 무난하더라고 우 하지 말고 그냥 재미없는 입술 표정 해줘 그게 제일 잘 벌려 이렇게 난 표정 잘 벌려 보이소봐 잠깐만 자연스럽게 펴주고 본 것 같아 예쁘지 않아 나만 볼 수 있나 내 눈엔 너무 예뻐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 화장 그 오늘 너가 나처럼 화장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너 만나러 준비하러 오면서 내가 쓴 거 그대로 파우지에다 온 거거든 만족했으면 좋겠고 오늘 예쁘게 나갔으면 좋겠니 내가 오늘 더 화장해준다고 계속 가까이에 서있으니까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너 만나기 직전에 향수도 뿌리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대로 잠깐 등붙이고 일어나서 나가면 되겠다 그치? 잘 자 나는 그러면 너 슬슬 잔다 동원이가 챙겨서 갈게 안녕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오였습니다 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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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입니다 오늘은 어 스태핑 준비했구요 어 저번에는 도란도란 얘기 많이 나눴으니까 오늘은 열심히 한번 두드려보겠습니다 물건은 아무래도 제가 가져온 것들이 다보니까 요즘에 많이 사용한 제품들도 있고 단순히 그냥 소리가 좋아서 가져온 제품들도 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 병이 좋아서 샀는데 저한테는 안타깝게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건조한 저희 엄마를 줄까 생각중입니다 캔 음료 샤워볼 프로틴볼 과자 비닐 뭐라 해야지 프로틴볼 바우스 핸드크림 바나나 티백 계산기 나무판 유리병 성냥 발포 비타민 연 필리 파우더 홍수 이렇게 물건들을 아주아주 많이 두드려봤는데요 이미 잠들었을진 모르겠지만 잠들었기를 오늘도 바르고 요즘에 날씨도 덥다가 비도 많이 오다가 왔다갔다 하는 날씨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고 건강하게 푹 잠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녕 잘자요 잘자요 안녕 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ASMR 첫편을 올린지 그치미 대략 1년정도 지났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신걸 리코멘트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에에에에 그동안 제가 피드백 보려고 댓글보는데 재밌는 댓글이 너무 많은거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고 리코멘트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시작 이제 첫 번째 처음 올렸던 소중한 팝 때 댓글인데 계속 밤마다 이거 들으러 오니까 앞에 팝콘 튀기는 듯한 힌트로도 팅글 느껴진다 원래 첫 편은 제가 ASMR 재생공록을 안 빼고 채널라인으로 뺐었어요 이게 꾸준한 컨텐츠가 아니라 일회성 컨텐츠였어서 그래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ASMR 편집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렬한 힌트로가 있었죠 근데 그걸로 팅글을 느끼신다면 어찌보면 큰 그림 고등학교 들어와서 잠을 편히 못 잔 이유가 이 영상을 발견하지 못해서였구나 1년을 헛살았다 또르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지금 절 만났으니까 앞으로는 편히 잘 수 있을 거예요 헛살지 않았습니다 각종 ASMR 유목민인데 연예인이 한 것 중에 진짜 1등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아마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영상 나중에 ASMR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진짜 ASMR 너무 잘하셔 진짜 그렇게 한 번이 아니고 매번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듣고 계신가요? 이거 진짜 조용하게 조회수 엄청 올라가네 밤마다 찾아오는 사람 많구나 나처럼 제가 ASMR 중간에 올리고 있었는데 뭐 한 3편 정도 올린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처음 올린 ASMR 영상이 100만을 넘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꾸준히 계속 오르니까 다들 잘 때 제가 필요한가봐요 그쵸? 지선 되는 때 아라무와 투하토 프롬이 다라케노 진세이시와 하세 지선이 덕분에 잠들고 일라먼 투하트 프롬이 해로 가득한 인생 행복해 여러분 입탁하시면 행복한 인생이 찾아올 거예요 14분 16초 일단 눌러보세요 내일 아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타임라인이나 좋은 부분을 클립으로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선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디가 좋았어? 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니까 제가 그걸 보고 모니터링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도지선 당신 못하는 게 뭐야 그렇게 완벽하면 무슨 기분이지 인생 혼자 살지마 진짜 아 진짜 이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같이 살아요 아니 처음에는 연예인 ASMR이라 좋아 봤자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그냥 반감만 가져왔는데 진짜 너무 좋다 소리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일단 이분 얼굴이 너무 예뻐서 기분 좋다 이쁜 사람이 이쁜 목소리 내고 이쁜 소리 들려줘서 계속 듣게 됨 흑흑흑 언니 사랑해 사랑에 예뻐지셨네요 원래 사랑의 첫 시작은 부정으로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흑흑 네 기다렸어요 답팬인데 맨날 예정영상만 반복해서 봤는데 올라오더니 존버성공유유유유유 진짜 최고예요 이거 안 들으면 저 잠 못 자요 사랑합니다 언니 저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답팬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속상하네요 여러분이 다 저희에게 좋은 ASMR 콘텐츠가 예이 이거 처음 듣고 잠이 들었는데 콩을 좋아하신다고 했나? 병아리를 좋아하신다고 했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와봤는데 병아리 콩이었어 그쯤에 잠에 살짝 들고 있었나봐요 병아리인지 콩인지 헷갈렸다는 거 보니까 자기 전에 몇 번을 보고 잤는데 왜 항상 눈도 보면 아침인거죠? 아직도 뒷내용을 몰라요 듣다가 자버려서 계속 모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외국분의 댓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ASMR 비디오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ASMR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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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SMR의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룰라바이가 될까요? 오늘의 룰라바이가 될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싫어하는 것도 시간 지나면 취향이 될 수 있고 어떤 계기로 인해 취향이 될 수도 있죠 그 계기가 잘하니 뿌듯합니다 근데 샐러드 먹을 때 재료들 숟가락에 하나하나 이쁘게 얹은 다음 깔끔하게 먹는 거 너무 취재해요 아무래도 당신의 취향이지 않았나 제가 원래 그전 거는 말하는 것까지 다 외워버렸는데 이렇게 3탄을 올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 꼭 많이 올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된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이상 나의 잠을 책임져 같아요 꼭 귀 많이 올려드릴게요 평아리콩 내가 살다 살다 평아리콩에서 팅글을 느낄 줄이야 평아리콩 좋죠 단백질도 많고 건강에도 좋고 팅글도 느껴지고 내 옆에서 벽 뚫고 공사장 드릴 소리에 방치 두들겨도 도지선 ASMR 안 하면 겨울 잠잘 수 있다 저는 공사장 소리가 나면 찍을 수가 없네요 아 맞다 지선아 그거 알아 사람이 예쁘고 귀여운 걸 보면 당기 기억력이 약해진대 아 맞다 지선아 그거 알아 사람이 예쁘고 귀여운 걸 보면 당기 기억력이 약해진대 계속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젠 하다 하다 얼굴에서 팅글이 느껴지네 저 그윽한 눈이 뭔가 너는 잠이 무조건 올 거야 라고 부어낸 핏을 보내는 느낌이야 맞아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전 안 졸렸답니다 입덕은 아니고 그냥 분화 유튜브 구독하고 지금 당장 멤버들 프로필 외우러 다니기만 하는 거임 전혀 입덕은 아니고 그냥 그런 거임 부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찍었지만 솔직히 아이돌 ASMR이라서 어떤 시점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저 원가그 스키테 비꼬리 시즈 원가그 스키테 비꼬리 시즈 원가그 스키테 비꼬리 시즈 백설공주를 오랜 시간 잠에 들게 한 장본인이었나요 뿌듯하네요 단어방법 댓글입니다 한국 ASMR 유튜브 순위 3위 사실 순위는 의미없어요 2위 다들 노력하지 않을까요 1위 도지선 고마워요 아니 진짜로 ASMR로 아이돌 좋아하게 된 건 처음임 어 원래 처음은 좋은 거잖아요 오래 갑시다 언니 카메라 뭐야 우리 더 가까워졌잖아 나 심장 겹게 블레인 도지선 언니 미모에 앞그릇이 뒷그릇이 옆그릇이 하느라 잠을 못 자겠어 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들은 언니 소리보다 ASM을 시작하고 언니 소리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일단 멤버들은 절 언니라고 안 부르거든요 이런 언니 소리 좋습니다 지선이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가 몰래 지선이 성대에 팅글을 놓고 가신 게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안 받았을 때 그걸 놓고 가셨나 아 ASMR을 의인화하면 도지선 그녀는 대체 뭔가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되게 간지러운데 그만큼 잘해야겠다 싶어요 편집하시는 분 극한직업이다 ASMR 영상 텀긴 이유가 혹시 편집자분이 편집하다 잠들어서 편집이 뜯어줘서일까 나라면 편집하면서 잠들어버릴 것 같음 저거 어떻게 참아 실제로 졸음과의 싸움을 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 멤버 새롬언니가 V라이브에서 한 번 발한 적이 있는데요 잠과의 세트를 벌이신다고 합니다 박수 한 번씩 쳐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지선님 ASMR 안 들으면 못자요 그리고 아이돌도 잘 몰랐는데 ASMR 영상 통해서 지선님도 알게되고 프로미스나인도 알게되었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올려주세요 하트 원래 모를 땐 모르지만 알고 나면 쉽잖아요 오래 봅시다 TV에서만 모든 아이돌이 유튜브에 나와서 ASMR 영상 찍는 것도 신기한데 퀄리티도 좋아서 더 기분 좋다 팬도 아니었는데 팬서비스받는 느낌? 아 물론 이제부터 팬입니다 헤헤 뭐 기분 좋나요 저는 원래 요즘에는 워낙 자기 PR 시대기도 하고 워낙 컨텐츠의 다양성이 많아져서 아이돌이랑 유튜버랑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도 하고 저를 좀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로 유튜브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기분 좋네요 요즘 영어를 배우는데 Pretty Beautiful Cutty Gorgeous Perfect 뜻을 하나씩 배우기가 너무 귀찮길래 도지선으로 배워버렸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영어 수행평가에 도지선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찾던 귀청소 ASMR이 이거임 여러분 이제 아이돌이 저를 채워줍니다 제가 잠이 없었는데 이거 듣고 잠이 일찍 들었어요 대박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 불면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 주위 사람들이나 제 가족만 해도 대부분 요즘에는 불면증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사람들의 고충 중 하나가 불면증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멤버만 해도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은근히 있어서 이거 듣고 잘 잤다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뿌듯합니다 가수로서 음악과는 다르게 소리를 디자인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니 가수가 해주는 이 컨텐츠가 정말 너무 멋집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영상 하나 만들어 올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많은 것들이 고려되고 고민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흥미를 느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올리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이유가 같이 있는데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되게 고맙고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치선아 네 영혼 덕분에 지금 귀를 닦는 건지 눈을 닦는 건지 모르겠다 올 한 해 정말 고마워 오늘도 내일도 영혼이 사랑한단다 감사합니다 매년 함께해요 저도 고마워요 근데 진짜 뭐지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움직임 하나하나 너무 사랑스러운데 눈웃음 너무 심장 아픈데 아니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 언니 동생일 것 같지만 일단 언니 일단 언니인가요? 웃기 웃기 와 진짜 귀청소 sm도 안 찍어주면 소속사 바보 다른 프로 sm로 다 뒤쳐놓고 이걸 들으러 온다 이거예요 귀청소 안 찍어주면 그건 재능 낭비라고요 그렇게 ASMR로 귀마사지를 올렸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올릴게요 와 ASMR 진짜 잘함 팅글로 탑3 지금 에베레스트보다 엄청 높아서 전세계 산악인 깃발코디로 달려오는 윤기 유튜브 알고리즘 아주 칭찬해 이거 듣고 다른 영상도 찾아보다가 밤새네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나요? 아 지선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야 지선이 알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버스에서 많이 들은 그거 말하는거죠? 진짜 웃겨 연예인 ASMR 다음편 기다리는들 나만 진심이었는데 이 아스메르는 이 언니아도 진심이고 회사도 진심이야 사랑해 맞아요 저도 ASMR 실제로 욕심내고 있고 듣는걸 좋아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하는 비디오빠도 진심입니다 우리 아들놈이 ASMR인가 에임 세알인가 맨날 듣길래 저도 같이 듣다가 불러보가듯 읍 지선한테 나한테 끝나 가와이 고마워요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그렇게 되나 온갖 ASMR 다 들으러 다니는 서금물인데 이 언니 영상으로 몇 번이나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맨날 무대 영상도 찾아보고요 지선언니 폰업도 ASMR도 잘해 저도 저도 ASMR 고인물이라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제 폰업도 사랑해주세요 얼굴 좀 예쁘고 ASMR 좀 한다고 세상이 네 거 같지 조금만 있어봐라 온우주가 다 네 거 같을 테니까 여러분이 제 호주죠 뭐지 안녕하세요만 들었는데 졸려 원래 ASMR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곡을 봤잖아요 타이틀곡이든 수록곡이든 모든 건 첫 시작에 결정됩니다 너 지선 그만 좀 재워 니가 푸린이야 뭐야 푸르르 푸르르 푸 푸 푸 푸 푸 푸 푸 푸 푸 펜군 또는 구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지선님의 취미 혹은 좋아하는 것 또는 관심사에 대한 ASMR도 궁금해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을 해야 시너지가 나거나 하잖아요 아마 그 어떤 것이라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늘 좋은 소리 들으면 잘 자고 있어요 한 번도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그래서인지 유독 잠이 안 올 때면 지선님의 ASMR을 들으러 와요 오늘도 긴 밤 잘 부탁할게요 안전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ASMR은 사실은 토토킹이에요 제가 그걸 들어요 토토킹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 토킹소리를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ASMR을 찍는 자체를 좀 재밌어해서 여러분과 시너지가 잘 맞곤 합니다 감사해요 지선 이 정도면 ASMR을 양성학교 만들어서 수익 켜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덜해? 아닙니다 조금 겸손해보겠습니다 다짠 살다살다 연예인이 화장 지어주는 날이 올 줄이야 드디어 왔죠 그날이 표정만 봐도 다른 한 게 완전 졸림 완전 재능있음 키키 제 얼굴과 목소리가 재능이었나요? 이런 좋아 남은 일을 해야 할 때 더 좋아 공격이 잘 돼 지금은 다이애나 시기여 머리와 세주를 다이애나 일을 해야 할 때 소중한 따뜻한 느낌이 드나요? 요즘 너무 힘든 시기니까 불이하지 말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하셨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너무 바빠 근데 반말을 좀 할게 치선아 언니도 너같이 생기고 싶다 너 진짜 예쁘다 얘 네 기분 좋네요 주접 댓글 읽는 ASMR은 어떠신가요? 팬들도 좋고 우울 언니도 좋고 완전 일석이죠 저 지금 주접 50개 정도 메모해놨습니다 그리고 판물 쓰는 컨셉 너무 좋네요 좋아 내가 울 언니야 기분이 좋네 아이돌 좋아하면 주위 사람들이 개가 먹여주기라냐 재워주기라냐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재워주긴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재워줍니다 시작부터 전사가 날개를 블럭이면 아이에게 죄면을 걸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가 아니 입은 눈만봐도 졸려 진짜 짱인 듯 여러분 이게 바로 반응입니다 이제 저를 보기만 해도 졸린거죠 하지만 잠들었겠죠 아이패드로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서 소나기에 힘이 빠졌는데 인중에 딱 맞아서 아파 앞으로는 옆으로 누워서 보던가 핸드폰으로 아래에다 놓고 봐요 아우 그 아픔 진짜 나도 알아 지선언니가 화면 쳐다보니까 지선언니가 화면 쳐다볼때마다 귀가 아니라 제 심장이 마사지 됐는데요 제 심장이 몽글몽글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암튼 큰일난 뭐 어디든 마사지가 된다면 좋은데요 그 몽글몽글한 거 팅글일 수도 언니가 이 댓글을 읽을지는 모르지만 언니가 하는 말 한마디가 진짜 재밌고 힐링돼요 고마워요 저도 고맙습니다 역시 여기가 친 asmr 맛집이다 결국 이 채널로 돌아오게 돼있어 잊지마세요 asmr은 푸나 노지선 asmr 노지선 asmr 검색하기 다른 거 아무것도 안하고 지선님 목소리만 계속 듣고 싶어요 영화 추천, 노래 추천 등등 다 좋으니 탭핑이든 받은 답변 올리지선 목소리만 들어가는 asmr 부탁드려요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마이크도 그냥 핸드폰 마이크지만 옆집에 옆집에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제가 혼자 하는 걸 보시면 잠들 수 있을 텐션으로 제가 계속 수다를 톱니다 전문적인 걸로 너무 잘 꾸준하기까지 정말 본인이 재밌었던 팬을 위해 서둔 이유가 뭐든 나는 너무 좋다 사랑해요 지선님 지선님 덕분에 푸나도 더 좋아졌어요 저희 9명 각자 개성도 다르고 매력도 다르고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너무 착하고 9명 전원이 착하기 힘든데 많이 예뻐해주세요 언니는 자아가 되게 튼튼한 것 같아요 말도 너무 예쁘고 어휘력이 되게 풍부하세요 가끔 해주는 어머니 얘기도 공감되고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듣다보면 멋있어요 멋있다 해주니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요즘에도 실시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말을 듣는가 보면은 23년 동안 잘 살았나봐요 그쵸? 지선이는 버스라든 지심이 느껴진다 ASMR도 이벤트 승으로 한두 번 하고 그만둘 수 있는데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준비도 해와서 매번 좋은 영상 올려주는 거 보면 진짜 팬으로서 항상 감동이야 넌 나의 감동이었어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계획적이고 디테일한 편이 맞는 것 같아요 MBTI도 그렇게 나오고 기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는데 반응까지 좋으니까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죠 ASMR로 지선언니 입덕 지선언니 부대 영상 찾아봄 프로미스나인도르를 계속 듣다보니 중독된 차차그룹 전체가 눈에 들어가기 시작 입덕 그 완벽한 루틴을 밟으셨네요 최고야 네 진짜 댓글 안다는데 유튜브 계정에 100개 만들어서 좋아요 100개 만들고 싶은 심총 아이돌 일도 모르는 햄버글이지만 지선의 ASMR 너무 좋아요 자주 못 올리더라도 꾸준히 찍어주세요 부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아이돌 일도 모르는 햄버글이지만 일은 알게 됐네요 입덕하셨습니다 아니 마스크 키워놓은 건 아마 웃기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너무 귀여워 아기자기에 진짜 이게 ASMR 찍기 전에 제 매니저언니가 매니저언니가 준 의견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걸 지선의 ASMR 실력 받습니다 너무 궁작이 잘 맞죠 지선의 ASMR이 좋은 이유 개인의견 1. 목소리가 누군누군해서 잠이 잘 옴 2. 영상을 꾸준히 올려줌 3. 어떤 소리가 좋은지 알고 있음 4. 밝기가 낮아서 불 끄고 봐도 듬뿍한 다음 5. 그냥 밤에듬 제가 초반보다 편집이나 영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잘 볶았다고 생각합니다. 와! 광고도 없어. 진짜 ASMR 배운 자들 진심입니다. 아 이제 슬슬 ASMR 올라올 때가 됐는데 다들 한 달의 마무리를 저로 기억하시네요. 와 저 성능팩 고무팩이라고 옛날 ASMR 피부관리로 플레잉의 필수였는데 고인문들은 할거야.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들 롤플레잉에서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저도 ASMR에 고무팩 소리를 항상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부관리샵에서 고무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과에 갔을 때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관리를 해줄 때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뭐 하나 할 때마다 메모창에 적었었어요. 뭐 1번 클렌징 로션으로 세안 2번 물 못지 내면으로 지운다 뭐 이런식으로 지센 다음 프로미스나인 지선의 ASMR은 지센이 좋아하는 커피로 한번 해줘요. 원두 직접 핸드밀러 분쇄부터 핸드드립까지 ASMR 다니는 지선이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나쁘지 않네요. 되게 ASMR은 컨텐츠의 종류가 다양하고 폭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너 지선 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왜 삼행신척 했어요? 어떻게 언니 천재예요? 머리 깐다는 말 보고 혼자 검을 입에서 아 어떡해 언니 앞에서 얼굴을 까요 내 얼굴은 어떡하라고 이 생각 중이었는데 바로 내 생각인데 언니는 정말 천재야 내 생각도 있고 수치심이 엄청나지만 언니가 아무 생각 안 한다니까 믿고 얼굴 깔게 아 이게 스킨케어를 플레잉 댓글인데 이거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했던 댓글의 일부를 읽어봤는데 항상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힘도 얻고 또 피드백도 많이 해주셔서 반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반응 덕분에 이렇게 꾸준한 컨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기도 했었고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잠들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또 금방 ASMR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오늘도 잘 자고 날이 아주 아주 많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고 장마 시작이라는데 우산 잘 챙겨 다니고 다음 달에 만나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오였습니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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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랜만이야 나 마스크를 왜 거꾸로 쓰고 있어 그래도 어떻게든 잘 쓰고 와서 다행이다 여기는 나밖에 없었기도 하고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수다 떨고 마스크 쓰느라 귀 아팠을 텐데 피로도 풀어주고 소로록 잠들자 저번에 귀청소 해줬었잖아 근데 우리가 수다를 많이 못 떨기도 하고 아직 돈 덜 친해졌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어 향초 피우고 차도 마시고 과자도 조금 먹고 수다 떨다가 노곤노곤 해주면은 그때 귀 마사지 해줄게 어때 어때 괜찮지 일단 우리가 조금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향초부터 피우자 더 온다 그래서 내가 주문했어 여기 나무심짓하는 소리가 되게 괜찮더라고 향도 좋고 갠들 자체가 되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잖아 좋은 향도 나고 심지에 붙은 물이 주는 분위기도 있고 근데 또 나무심지로 된 갠들은 어 소리까지 살짝 배가 돼가지고 또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아 그치? 그럼 예쁘게 마시려고 내가 이거를 주말에 집 들리면서 본집에서 가지고 왔어 드디어 첫 사용인데 터랑 같이 느끼게 해줄 수 있어서 좋다 차는 똑같이 오랜만에 먹는 것 같지? 오늘은 얼그레이 가지고 왔어 저번에 같이 한번 우리 캐머바일 마셨었잖아 맞지?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얼그레이 가지고 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티 중 하나야 되게 향긋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한게 내가 커피도 산미가 있는 걸 좋아하고 나도 향긋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밝은 화사한 맛들을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치 꺼내지도 않고 오장만 뜯었는데 향이 너무 좋다 나하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최근에 도민고라는 곳에서 나오는 꿀홍차 티백을 좋아했어 그거 살짝 우린 다음에 우유에 땡쯤에서 다음날에 밀크티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티백으로 된 티들 말고 그냥 잣잎으로 나오는 그런 거를 집에 놔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마실까 하다가 아무래도 티백이 그냥 우려마시기엔 편리성이 훨씬 좋으니까 고민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할 꼬리쯤이 나를 밀크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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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라는 영상으로 이끌어준 거야 마침 그날 그래서 만들었다 생각보다 되게 쉽더라고 아삼밀크티베이스랑 얼그레이티베이스를 만들었어 그래서 요즘에 나는 발라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한다기보단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체력 좋고 좋은 몸으로 살고 싶어서 몸 관리를 하는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물량에다가 설탕을 그 물량 반만큼 넣어야 되는데 막 설탕 반에 반만 넣고 스테비아 넣어가지고 단맛 좀 충족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우유에다 마시면 그래서 내가 이만한 동에다가 두 개를 만들었다 근데 한 번 마실 때 우유 한 잔에 두 스푼 정도 넣어서 마시면 충분했는데 되게 괜찮았어 나중에 시간 나고 할 거 없는데 이렇게 맛침 잣잎도 있고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밀크티를 집에서 편하게 먹어보고 싶다 하면은 한 번 해보는 걸 나는 추천해 만드는데 20분도 안 걸렸어 짱맛 짱맛 이 정도면은 티는 다 흐러넣고 역시나 향이 짱 좋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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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먹고 있는 거야 분명 먹고 있어 이제 귀마사지 해볼까 오늘은 이거 가지고 왔어 내가 평소에 쓰는 로션인데 우리 날씨가 되게 춥다가 풀렸을 즈음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오랜만에 탈도 산선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마침바디 로션도 다 쓰고 내가 이 걸 파는 곳을 지나가고 있단 터라 샀어 되게 원래는 내가 향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향이 없는 로션을 선호하는데 몸에 바르는 건 이날 유난히 기분도 좋고 선선하고 기분전환으로 샀어 여기 로션이 되게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향도 좋고 괜찮은 편이야 그래서 새롬언니도 여기 사고나서 새롬언니랑 같이 얘기 많이 했었어 근데 이게 살짝 달콤한 뭔가 코코넛 버터 설탕 그런 달콤함이랑 뭔 향이 같이 나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기는 한데 근데 내가 이게 첫 향에 레몬 향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는 달콤한 향들이 많이 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바르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같이 있다가 빵 냄새가 난다는 거야 빵 나는 난 줄 모르고 밖에서 나는 냄새인가 하고 주위를 보면서 빵집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근데 이 향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바를 때는 바디로션이 향이 오래가지는 않으니까 자기 전에 샤워하고 바르거나 그러면 기분 좋게 잠들고 다음날 냄새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아무래도 페이스에 그런 부드럽게 달콤한 향이 많다 보니까 다리 조금 더 따뜻해지면 바르기 조금 답답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나도 얼른 얼른 바르고 지금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더 더워지기 전에 너한테도 발라주고 향도 맡아보게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 잘했지? 리비에라 포스트 카드 바디로션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해주는 가벼운 타입의 바디모이스튜라이저 정교하고 은은한 향과 함께 피부를 매끄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아니다 깎아드립니다 가벼워 그래서 평소에 몸이 안건조한 친구들한테 더 추천할게 되게 동이 예쁘지? 그러면 이제 발라줄게 그러면 이제 발라줄게 어렸을 때도 엄마가 잘 때 손 마사지 해주거나 하면은 되게 기분 좋게 잠들었는데 뭔가 행복한 사람이랑 있으면은 좋은 호르몬이 부어서 되게 행복해진데 기분이 좋아하던데 어렸을 때 나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어 너도 그렇게 잠들었으면 좋겠다겠지 행복하게 노곤노곤하게 잠들면은 얼마나 더운 날이 좋겠어 그래서 다들 폭삭폭삭한 이불이나 뼈틀고 맛있는 거 먹고 노곤노곤 낮잠 헤뜨는 건 다 비슷한 행복함일 거 같아다 기분 좀 나르나 마스크 오래 쓰고 있데라 귀 뒤에가 빨개 잘 쓰고 다니느라 고생했어 잘했다 마사지 마사지 해주면서 아팠던 데다 나아줄 거야 고생했어 오늘 하루도 이미 잠든 거 같은데 그냥 자면서도 이 마음이 틀릴 수도 있잖아 고생했고 잘자고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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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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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 안녕 저번에 귀 시원하게 잘 파고 갔는데 오늘 내가 화장 지워주려고 이렇게 왔어 요즘에 얼마나 바빠 집에서 유튜브 보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말게임도 해야되고 ASMR도 봐야되고 얼마나 바빠 씻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화장 깨끗하게 지워줄게 이걸로 머리를 싹 갈건데 조금 스침이 될 수도 있는데 난 보고 아무 생각도 안 할거니까 괜찮아 마음 편하게 화장 지우면 돼 평소에 화장이나 클렌징할때 어떤걸로 지워 나는 피부과에서 클렌징 리크를 쓰면 피부에 더 좋다 그래가지고 클렌징 리크를 쓰는게 괜찮더라구 그래서 오늘 너한테 해줄게 이거 한번 더 지워줄게 그래야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하게 피부에 있는 보성크림이라던지 베이스라던지 잘 지워줄거야 되게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는건데 산소가 포글포글 올라올거야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게 목공 속까지 지워할 수 있다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해줄게 이제 붙여줄게 어머 세상에 얼굴에 아주 딱 맞네 눈이 넌 짱 크구나 신기하지 거품이 막 생겨 이렇게 평소에 얼굴중에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 코라던지 턱이라던지 이마라던지 다 미존이 될 수도 있고 다 미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위주로 많이 클렌징 해줄게 깨끗한 피부를 위하여 그러면 이제 스킨으로 한번 결정리해주고 내가 앰플 발라주고 잘 흡수되게 팩도 해줄게 이거는 내가 평소에 쓰는 제품인데 클립투스 성분이야 그래서 얼굴에 산성 농도를 조금 맞춰준다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써주려고 가지고 왔지 이렇게 요리병이라서 기분이 좋아 그래서 냄새가 되게 깨끗하고 향긋한 냄새야 이제 앰플 발랐으니까 더 잘 흡수되라고 모델링 마스크 해줄건데 오늘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일회용으로 가지고 왔어 이제 간절기라서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까 진정되고 보습되는 걸로 해줄게 모델링 팩은 빨리 한 처음엔 굳어버려서 스피드가 생명이치 향이 너무 좋다 쿡쿡차 마시는 거 같아 그치 눈 가려도 괜찮지 헤엄할 일은 없을 거야 팩 기다리는 동안 못다한 얘기나 할까 조금 오래는 안 기다려도 될 건데 요즘 나는 피부가 확실히 건조해지더라고 겨울에는 막 손이나 몸 몸이 막 건조했는데 계절이 바뀌니까 이제 얼굴에서 티가 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같이 좀 클렌징도 잘해주고 지금 한 팩이나 앰플처럼 보습도 잘해주려고 하고 있어 그래야 내 피부가 조금 계절이 바뀌는구나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 좀 애가 적응하고 그에 맞는 호르몬도 대보내고 하니까 그냥 내 기분이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요즘 다들 일도 많이 쉬더라고 뭐 내 친구들만 해도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출근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많이 짧아지고 그래서 다들 집에서 뭔가를 많이 하던데 막 달고나 커피도 하고 스플렛 팬케익도 하고 스플렛 팬케익도 하고 어 막 셀프 노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들 그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쉬운가봐 하긴 나만 해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면은 너무 아쉽더라고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는 강박보다는 지금 생각하면 내 성격이 그런 것 같아 뭔가 하루 동안 생산적이지 못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마음이 놓인 것 같아 안 그럼 내가 좀 젖이기도 하더라고 다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 이제 팩 떼주고 스킨 여러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진정되는 에센스 발라주고 크림 발라주고 스르륵 잠들면 될 것 같아 기다려봐 평소에 스킨으로 그냥 닦기만 해도 괜찮은데 조금만 겹겹이 쌓아줘도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진 않더라 내 팁이야 언젠가 써먹어봐 그리고 이거는 진정 앰플인데 그냥 순해서 괜찮은 것 같아 촉촉하기도 하고 발라줄게 나는 평소에 잘 붓기도 하고 피부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면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세럼이나 체를 발라놓은 다음에 얼굴 목 쇄골라인 따라서 림프 절수만 좀 되게 하려고 살살 살살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야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아서 나는 시간이 좀 여유롭다면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평소에 내는 얼굴 붓기나 눈독해물 배출에 좋을거야 내가 내 팁들 다 알려주고 가네 이렇게 턱 라인부터 관자놀이까지 가고 코 옆에서 관자놀이까지 가고 눈썹 라인 따라서 관자놀이까지 가고 이마 라인 헤어라인 따라서 관자놀이까지 마사지 해주고 관자놀이에서 귀 뒤로 넘겨주고 귀 뒤에서 쇄골 시작점까지 내려주고 쇄골 시작점에서 쇄골 따라서 바깥으로 빼주면 간단하게 마사지는 끝 얼굴이 조금 가벼워졌을거야 이제 크림 순한거 마지막으로 발라줄게 이 크림에 좋은 점은 순하다는거고 애매모어한 점은 유기농 냄새가 너무나 되게 건강해 뭔가 어떤 식물에 뿌리같은 냄새가 나 자 이제 화장도 다 지우고 팩도 하고 크림도 바르고 저기 딱 좋다 그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이제 스르륵 꿈나라로 가면 되겠다 그치 잘자고 또 보자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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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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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시미나사이 오였습니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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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초반에 많이 올렸던 물건들 소개해주고 탭핑하고 파우치 뭘 들고다니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3DO가 아니라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곧 소개를 해드릴건데 인 마이팩은 한적이 있어요. 근데 GM을 들고다니나 하기에는 화장품이 너무 광범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화장품을 많이 들고다니지는 않아서 평소에 파우치 꼭 들고다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첫번째로는 지갑 꼭 들고다니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갑을 바꿔서 들고 온 것도 있기는 해요. 저 평소에 큰 지갑을 잘 안써가지고 이런 작은 카드 지갑을 선호합니다. 아 들고다니는거 저번에 인 마이팩 때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약 케이스를 샀어요. 드디어 제 맘에 드는 케이스를 샀어요. 이게 밀크시슬 이게 종합영양제 이게 유산균 이게 엘라르기닌이라는 영양제고요. 아까는 많이들 아시는 비타민C 건강검진을 해보고 필요하고 효과도 느꼈던 영양제들이 딱 이런 구성인데 여러분들도 건강검진을 하거나 자기한테 맞는 영양제를 찾아서 꾸준히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립밤을 꼭 가져다닌다 했는데 제가 립을 바를 때 촉촉한 립을 선호하지 않아요. 매트한 립을 발랐을 때도 괜찮아 보여서 근데 또 매트한 립은 입술 상태가 별로면 별로란 말이에요. 진짜 별로거든요. 막 각질에 끼어 있고 그래서 립밤을 항상 립 바를 때 아니더라도 뭐 그냥 좀 지워져 있어도 괜찮을 때 발라놓는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립밤도 되게 좋은데 이 립밤이 진짜 좋아요. 스텍스의 립매덱스 제품인데 원래 예전에 저희 제가 다니는 샵 언니들이 발라줬었어요. 이게 미국에 있었어요. 원래 먼저 근데 좋아가지고 입술 진정도 잘 되고 제가 립밤을 발랐을 때 촉촉해지는 거랑 별개로 뭔가 뭐라야돼 그거 그냥 촉촉하게 입술 겉에서 기름막이 씌워진 거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느꼈을 때 저한테는 크게 효과도 딱히 없었고 입술이 갈라진 게 개선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립밤 고를 때 좀 흡수도 잘 되면서 내 입술을 케어에 좀 도움을 되는 제품을 찾고 그런 걸 선호하는데 어 이거 되게 괜찮아요. 많이 넣었을 때 발라도 금방 진정이 되고 자기 전에 바르고 자면 아주 탱탱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내용은 아닌데 구순염에 걸리거나 포진한 분들한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추천합니다. 쿠션인데요. 저는 평소에 쿠션으로 수정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수정 자체를 잘 안하는데 왜냐면 저는 픽서를 쓰거든요. 근데 픽서를 쓰면 일단 화장이 딱 얼굴에 붙어서 수정을 하기 힘든 요건이 되기도 하고 굳이 수정을 해야 될 정도로 화장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기름 종이로 조금 둘러주면 다시 괜찮아지는 정도 기름 올라오기만 해가지고 피부화장 그대로 근데 웬만하면 베이스는 그냥 평소에 지낼때는 톤업 높이나 톤 정리가 되는 그 정도의 제품을 선크림 경영인 제품을 쓰거나 그런 그 피부 컨디션이 아닌데 조금 파운데이션을 쓰기는 귀찮고 스펀지에 물 묻히러 가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은 이제 구전을 씁니다. 혹은 밖에서 밥 먹고 립 다시 바를 때 그럴 때 쓰는데 톡톡 가는 걸 안 좋아하는데 막 그렇게 얼굴에 유광이 넓지는 않아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퍼프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어요. 보여드릴 거는 입니다. 아무래도 탈색보라서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때는 아무래도 머리에 열을 안 주는게 좋아요. 더 손 삼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머리가 되게 끝에만 옮겨있단 말이죠. 그냥 휴대성 좋고 작은데 잘 빗기는 걸 찾다가 눈에 보여서 샀는데 꼬리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가 쇼컷이 될지도 몰라요. 한데 마음 만족해서 쓰는 중이에요. 안 옮기고 후들후들 잘 빗겨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는 틴 파우더에요. 운동을 일주일에 6일은 꼭 해요. 웬만하면 네. 그러다보니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매일 근데 제가 지금 운동을 하는 목적이 지금은 감량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오래 봤을 때 건강하게 살이 좀 덜 찌는 체질이 되고 싶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로틴을 꼭 챙겨먹는데 여러분도 운동을 하신다면 잘 챙겨드세요. 그리고 아이스프레이커스 인데 아이스프레이커스나 텐티스테그 구강 스프레이는 둘 중 하나는 꼭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입이 텁텁한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양치를 못할 때나 아니면 양치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들을 대부분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지금 자고 있을지 일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잘 주무시길 바라고 꾸만 구구기 피자는 더 좋고 그렇네요. 그러면 오늘도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자요. 잘 채요. 잘 차요.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어휘한 수 믿는 살. 어휘한 수 믿는 살. 오였습니다 사이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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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안녕하세요 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팅사운드만 따로 한적이 없어서 설날이 지난 쯤이니까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떡은 떡볶이고 그래서 저는 떡볶이를 먹을거에요 네요 귀로 스프라이트 샤워를 좀 했나요? 진짜 지금 먹고싶어서 혼절할거같아요 큰일났다 혼절 안하겠지만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 오늘 먹는 떡볶이는 소크라테스 떡볶이 라는 것인데요 새로 생겼더라구요 근데 막 철학 내용이 가게 상호에도 있고 설명에도 써있어서 시켜봤는데 난 비쥬얼은 합격 그리고 음료수를 스프라이트를 쓴다는 점에 합격 저는 개인적으로 스프라이트를 좋아하거든요 좀 덜달기도 하고 탄산도 세고 치즈가 굳었죠 하지만 그래도 치즈는 맛있으니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역시 떡볶이는 최고인 것 같아요 떡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겨서 먹어봤는데 세상에 치즈 떡이었어요 괜찮은데 여기 떡볶이 하니까 생각난건데 여러분은 특별히 좋아하는 턱이 있나요 뭐 모양이라던지 나는 필턱이 좋아 라던지 아니면 나는 쌀떡이 좋아 라던지 저는 사실 그 두개 다 다른 식감이랑 맛을 준다 생각해서 별로 가리지는 않는데 저희 멤버 중에 채영이는 쌀떡을 좋아해요 지원이도 두꺼운 통통한 쌀떡 가리떡으로 된 떡볶이를 좋아하고 사실 근데 다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둘 다 그래서 길을 가거나 할 때 쌀떡 떡볶이나 가리떡 떡볶이를 보면 걔네들이 생각나더라구요 사실 쌀떡에 비중 채영이가 조금 더 높긴 한데 단머지가 얇아요 이거는 굉당한 철학이 남겨있어요 전 얇은 단머지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아까 전에 촬영 대기할 때 배고파서 하나 훔쳐 먹었는데 저 안목어보는 쪽 좀 해볼게요 그러고보니까 저는 이거를 설날 거의 직전에 찍고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설날 지나고 볼거란 말이죠 다들 설날 때는 어떻게 잘 쉬셨나요 뭐 놀러갔다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거렸다거나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설날 보냈을지도 궁금하고 전 과연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어렸을 때 고구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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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에 찍어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튀김감장 튀김감장 하시죠 튀김감장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탄찬이라는 단어가 없을텐데 근데 사람들은 어쩌면 단자 안에 끌리는 법칙이 있을 수 있어도 아 그리고 저는 사실 롤플레잉이나 이팅 사운드를 안봐요 그리고 asmr은 노토킹을 되게 많이 듣는데 제가 asmr 아마 처음 들었던게 5년인가 6년 전이거든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늦네요 지금은 그때부터 asmr이라는 장르가 되게 주제가 많아졌는데 저도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보니까 다양한 장르에도 귀가 흘린다 해야 되나 감이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하는 asmr 방향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취향을 파는 영상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팅 사운드도 해보고 롤플레잉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하나 아쉬운게 있어요 저는 집에서 그 이런 가걸음 기본 얼음 말고 이따만한 왕얼음 얼려서 먹거든요 그걸로 이제 음료수 먹을 때도 먹고 아이스라테 만들때도 먹고 그러는데 일단 목이 귀엽구요 얼음이 크니까 훨씬 안녹아요 그래서 음료수가 맛이 빙빙해지는걸 방지하는데 쟤는 안귀엽고 빨리 녹아요 아맞아 아맞아 그리고 이팅 사운드는 제가 안듣는 이유가 있어요 다이어트할때도 그렇고 잘때도 그렇고 저는 누군가 먹는걸 보면 제가 그걸 너무 먹어야돼요 대리만족이 안되고 나도 같이 만족하고 싶어져요 아맞아 그런 분들 계신가요? 만약 계신다면 이거를 보다가 떡볶이를 시키실수도 있겠네요 이런 아직 게 있으신 분들은 잠이 안되셨다면 저한테 댓글로 또 듣고싶은 주제나 새로운 주제 종류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이거 찍기 전에 일어나서 카톡을 확인했는데 새롬언니가 저한테 추천하고싶은 asmr 장르가 있다고 촬영하냐는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찍을거다 라고 했더니 답장이 아직 안왔어요 앞으로 궁금증론가 암튼 그래서 막 저 운동다니는 센터쌤도 운동 asmr 어떠냐고 막 주제전 던져주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asmr 추천과 언급을 해주십니다 칭찬도 있고 이런거 해달라 저런거 해달라 물론 모두의 취향을 맞출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아서 많이 본답니다 그니까 추천 많이 많이 해주세요 냄비 한번 끓여놓고 집에서 두고두고 먹으면 돼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 근데 저는 다 먹을 즈음에 볶음밥은 안해먹어요 제가 오늘은 좀 먹으면서 수다수다 해보려고 계속 생각나는것들 아 이말 해야겠다 이런걸 많이 적어왔었는데 먹다보니까 떡볶이 땜에 집중이 안되네요 아 맞아 그 말도 안생각했었다 저는 집에 혼자있을때 웬만하면 노래를 틀어놓거든요 노래를 틀어놓는데 뭔가 척척하고 외롭고 이런건 아닌데 아무것도 안난 소리 화이트노이즈라 해야하나 그게 별로선 좋지 않기도하고 집안일할때나 뭔가 다이어리를 했을때나 노래가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한몫하더라구요 노래의 힘이란 그래서 되게 상황별로 저는 다양하게 노래를 듣는데 누구든 그러겠지만 아마도 음 예를들어 아침에 일어나서나 샤워할때는 대부분 우리말로 써져있는 가사를 좋아하기도하고 왠진 모르겠지만 그런걸 듣고싶어서 케이팝이나 뭔가 밝은 발라드를 해야되나 그런걸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뭔가 다이어리 쓸 때는 조금 찬찬한 발라드나 해외곡들 많이 듣고 이제 어식으로 귤을 먹을거에요 귤을 괴롭혀야 제맛이라던데 탭핑이 제작화된 친구네요 이 과일은 제가 ASMR 용랑보다 안건데 소리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눈에 초점을 풀더라구요 아니면 막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방금 본것처럼 귤을 이렇게 돌돌돌돌해서 안 끊기게 까는데 다들 여러분만의 귤 까는 방식이 항상 있죠 맛있죠 이제 벌써 1월 1일이 된게 어제 같은데 1월달도 거의 다갔네요 저도 이번 연도에 새 계획을 세웠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소소하게 세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뤄졌으면 좋겠고 이르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2020년은 작년보다 좀 더 뜻깊은 아내가 되도록 만들어봐야죠 오늘도 ASMR 들어주셔서 고맙고 잘자요 잘자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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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CUO 잘 할까요 잘해 반말로 할까, 존댓말로 할까? 고민중인데 일단 조금 어색하니까 존댓말로 해보고 조금 우리가 편해지면 반말로 해볼게요 제 ASMR 잘 봐주고 계신다 해서 귀를 한번 봐봐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살짝 닦아내고 귀 한번 볼게요 그래도 몸소에 샤워할 때 깨끗하게 닦나봐요 귀가 되게 하얀데 그래도 귀가 되게 하얘서 많은 걱정은 없었는데 되게 상태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깨끗하게 해줄게요 스킨 솜으로 한번 닦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제 큰 귀지만 집게로 조금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귀 살살 살펴줄게요 조금 귀가 건조한 느낌이라 생각보다 이쪽에 아까 계속 거슬리던 게 하나 있어서 그것만은 꼭 없애보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난 되게 아까 봤을 때는 귀가 깨끗해서 별로 전후가 다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면 할수록 점점 뭔가 무은함과 개운함 수치가 늘고 있어 가운을 귀 파주고 싶어서 이건 도구들 샀다고 했잖아 근데 막상 보니까 같은 애들이 많이 들어있어 너무해 그래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어둘더돌하게 그립 좋게 늘어놔서 이 정도면 안 좋고 귀를 파내는 거는 다 했고 귀에 그래도 아주 작은 귀지가 남아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살짝 끈적끈적거리는 면봉을 준비했거든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귀 소독하고 있으니까 촉촉하게 크림 발라주고 혈자리 조금 늘러주고 그렇게 원래 아기들이 쓰라고 만든 면봉인가봐 그래서 이제 점착 면봉이나 아기 면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리 블러보 애기니까 누가 누구한테 애기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 어쨌든 원래 엄마들이 애기 깊아주잖아 내가 엄마는 아니지만 귀를 퍼주고 있으니까 오늘만은 애기하세요 신경이 생겼다 애기라기엔 조금 무리가 있나봐 면봉이 금방 아니야 이제 웬 좋게 줄게 이제 깨끗해진 것 같아 근데 덕분이라고 귀 한번만 소독하고 물티슈로 닦고 그 다음에 귀 촉촉하게 조금 마사지도 해줄게 원래 오늘 귀지가 진짜 많거나 깊게 있으면 체질이 진짜 기분이 좋단 말이야 맨들맨들맨들한게 체험해볼래 체험해볼래 그럼 나한테 또 올 수도 있잖아 그랬으니까 됐고 마무리할게 향 되게 좋지 아직 바르지도 않고 짜기만 했는데 향이 좋으면 기분도 좋잖아 이미 조금 차가워서 약간 따뜻하기 너무 차가우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손에다가 묻혀서 바로 발라줄게 이제 발라줄게 향 맞고 하느라 빨리 발라보고 싶었지 미안해 이제 귀도 깨끗해지고 촉촉해졌어 어 귀가 되게 덧지기 쉬운 부위긴 한데 막 겨울에 건조하거나 이런데 빗지못하게 귀를 딱 봤는데 만약에 귀에 하얀 각질이 있어 얼마나 별로야 그치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나한테와서 귀 촉촉하고 깨끗하게 관리받고 너 보고싶으면 말해줘 만약 이렇게 왔는데 귀에 각질이 있었다면 내가 진짜 잔소리 엄청하고 스크럽 해줬을 수도 있어 귀에 스크럽하면 간지러울 것 같지 너 진짜 어렸을 때 기억에 엄마가 귀를 파줬던 거 말고는 다른 사람이 귀를 나를 파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비속했을 수도 있지만 꼭 결과물은 깨끗하고 촉촉하니까 오늘 ASMR 잘 되고 있다고 말도 해주고 또 귀를 막혀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앞으로도 ASMR도 많이 올리고 잠목에 귀도 파주고 할게 벌써 잠들어 있는 거 아니지 내 말 들리지 내 말 들릴 거라고 믿을게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엔 오면 맞을 거라도 줄게 빵이나 뭐라도 너무 진심했지 자는 거 아니지 알았어 나 다음에 또 올게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안녕 안녕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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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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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잠이 서로 들었길 바라며 나는 이만 가봐 조심히 가 안녕하세요 지성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박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잠들어 주셔서 너무 뿌듯합니다 스리디오라는 마이크를 이번에 구매하게 됐어요 이 영광을 너무 센스있고 귀엽게 잠을 참아가며 편집과 공을 지어주신 영상팀 피디님과 많이 들어주시고 잠들어주시고 피드백해주신 우리 많은 블러버들과 구독자분들과 다주신분들에게 들립니다 박수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을 하면서 이 마이크는 어떤 소리를 담는지 테스트를 해볼거에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영롱한 차태를 뽐내는 이 친구 마이크가 다치지않게 스티로폼에 잘 포장되어왔구요 이게 녹음기인데 녹음기랑 연결을 할 수 있는 이거랑 타라란 이렇게 마이크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감격적이다 여기가 실리콘 재질 되어있는거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어떤가 한천원 하튼이 되어있구요 자 한번 이 마이크를 달고 시작해볼게요 기릿 지금 3D5 마이크로 바꿨는데요 바꾸면서 조금 만지석거려봤는데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마이크를 처음 꺼냈는데 봉지같은게 조금 붙어있어서 한번 닦아볼게요 뭔가 실제로 귀모형이다 보니까 제가 귀를 닦아주는 기분이 되게 묘한데 이게 실리콘 재질이다보니까 꽃에 먼지가 잘 붙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자잘하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처음 왔을 때 그 영상님 피디님의 이거를 한번 물티슈로 닦으면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저한테 제보를 한거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물티슈로 닦는데 소리가 너무 좋더라 그때만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물티슈로 닦는데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다보니까 일단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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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조금 단단한 젤리들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모양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고 이 친구는 제가 평소에 즐겨먹는 젤리입니다 되게 젤리를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죠? 되게 뭔가 소소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만족스러운 모양의 젤리예요 많이 사도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그런 내가 마치 집게리아의 사장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의 젤리랄까? 이 젤리가 정말 제 취향이에요 맛은 신맛이 나는 걸 좋아하는데 식감이 훨씬 단단해요 저 방금 너무 귀여운 걸 발견했어요 방의 바닥에는 그릴 자국이 나있어요 이런 귀여움이란 이번엔 한번 치즈를 먹어보겠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치즈가 의외로 더 상큼해요 뭔가 상큼해요 식감도 더 덜 질깃질깃하고 훨씬 상큼해요 땅빵을 먹겠어 일단 오랜만이죠 손 세정체의 소리입니다 이번엔 이 마이크로는 어떻게 소리를 잡는지 땅빵을 먹으러 가르쳐요 두 분 하얀 감기적으로 일단 두 분 하얀 눈치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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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의 종류가 지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로션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게 바디로션이라 회의를 많이 섞여서 향이 좋아요. 그래도 이 친구는 슬리콘이라서 이걸로 가면 되니까 다행이에요. 저 친구는 아직도 그 슬리콘이라서. 최근에 환절기라 그런지 속건조는 잘 안 느끼는 피부인데 섬이랑 입술이랑 피부랑 다 확실히 많이 건조하고 예전이랑 다르게. 근데 오늘 채소는 촉촉함에 극질을 맛보고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2,3주는 거쳐낼 느낌. 그리고 실제로 쓰는 머리가 사는 단식을 하고 나서 쓰게 있을까요? 내 머리가 사는 단식을 하고 나서 쓰게 있을까요? 내 머리가 사는 단식을 하고 나서 쓰게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스리디오를 쳐 박군경 스리디오로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소리들이나 여러가지 소리들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피디님에게 감사를 드리면 앞으로 더 좋은 ASMR 많이 들러드릴 테니까 듣고 싶은 ASMR이나 의견이 있으면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마를 만들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이미 잠들었길 바라며 오늘도 다시 한번 잘 자요. 잘 자요. 스르륵 잠들어요. 스르륵 좋은 꿈 꾸게 좋은 밤 좋은 꿈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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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